자 우리 해설강의 할 때요. 정답률 90% 넘기는 건 그냥 답의 근거만 얘기할게요. 자 제가 원하는 건 뭐 여러분들 90% 맞추는 걸 다 꼼꼼히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18번. 에이 안틀려요. 그래서 그냥 첫 문장만 보고 넘길게요. 이거. 첫 문장만 볼래요. We are very excited. 우린 매우 기분이 높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더 나운스. 발표를 해서 데디하를. 뭐를 발표했냐면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을 거래. 서머 에이비에이션 프라이 캠프라는 것을 포보를 위해 학생 파일럿 서티피킷이 자격증 또는 증서지. 우리가 뭐뭐뭐를 제공할 수 있어서 흥분이 됩니다. 한 줄만 들어볼게. 그거는 개체가 될 겁니다. 자 from 언제부터? 7월 20일에서 8월 3일까지. 뭐 2019년에. 뭐 어디 어디에서. 끝. 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어디에서 우리가 무슨 무슨 뭐를 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자. 자 교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 기준으로 밑에 세 번째 줄이에요. please입니다. 아 얘도 세 번째 줄이네. please see. 자 봐보세요. 첨부된 문서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for restoration. 자 무슨 등록을 위해. 투리션. 뭐 입학금의 정보를 위해. 더 이상 안 읽을게. 우리 며칠 부터 며칠 부터 며칠 부터 며칠까지 뭘 하는데 자 여기 자료 있으니까 봐보세요. 됐지? 답은 2번. 90% 이상 문제를 내가 교환할 건 없을 것 같아. 자 19번은 그냥 언급만 할게.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드릴게. 심경 변화 문제는 보통 이거 얼마 시간 안에 풀어야 되겠지? 혹시. 혹시 아시는 분. 30초. 얘는 듣기와 듣기 할 시간에 풀 문제예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상식적인 거 한 번만 살펴볼게. 사람의 감정, 심경을 드러낼 수 있는 풍사가 뭘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봤니? 사람의 감정 같은 걸 드러낼 수 있는 풍사. 형용사 아니면 동사예요. 뭐냐면요. 심경 문제는 전 지문을 꼼꼼히 읽으라는 게 의도 자체가 아니야. 글 전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동사와 형용사만 똥라미치면 답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 사람의 감정은 형용사나 동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험지도 보지 말고 그냥 우리 화면 보자. 청문장한테 스트리밍 파악할게요. 두 시간 전. 시험지 제출 두 시간 전이야. 데드라인이 가까이 손에 있었어. 형용사 나왔다. 프레시가 보니? 압박감을 느꼈대. 어? 첫 부분에 감정은 목에 압박감을 느꼈대요. 빡빡빡. 여기다 칠게요. 자, 주의 내용. 갑자기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다음 문장. 시계가 질렸어요. 형용사 인크리징이에요. 와, 그녀한테 용기를 줘. 나 할 수 있어요. 용기를 준 거야. 끝났어. 압박감을 느꼈는데 이제 용기를 붙어다 준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틀냐. 이거는 듣기와 듣기 시간 사이에 푸는 기본형 문제예요. 형용사만 똥라미치면 나오니까. 답 3번이죠. 초조했다가 자신갑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 이벤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밍업이에요. 자, 이제부터 진짜 수업이에요. 대입학 문제 푸는 법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저 문제 푸는 방식은 아실 거라고 믿어. 저 해설 강의는. 저는 해설 강의랑 강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랑 오답 제거의 원리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풀 거예요. 한 문제도 안 빼고. 그래서 기존생들은 알 거라고 믿어. 우리 평상시대로 문제 고대로 풀지. 수업할 때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지우만 하고 문제풀이 해설 강의일 때는 전문장이 해석해 주는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대로서 방문해 볼게요. 자, 대입학 한번 생각해 보자. 누구나 한 상식이야. 글 하나의 주제 몇 개 있니? 한 개. 그럼 뭐만 찾으면 돼? 그렇죠. 주장하는 문장. 뭐냐면요. 대입학 문제 풀 때 제가 아마추어와 프로처의 차이점은 기존생들 되게 많이 얘기했지.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첫 문장부터 마지막 있는 애들이 완전 아마추어인 거야. 대입학은 되게 간단한 거야.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구만 하면 끝나요. 중요한 문장은 해석이 지정보다 복잡해.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근거가 되는 문장이 아니면 뭐니? 단어를 몰랐어도. 그냥 웃으면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웃으면 됩니다. 아, 어렵네. 그다음에 시험 끝나고 옆에 친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웃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나오면 3마대만 하면 되죠. 해석은 김기철. 아, 미안해. 뭐 하는 게 뭐냐. 자, 눈만 봐서 그렇게 싫어하냐. 근데 이제 근거 찾는 연습 좀 다시 한 번 할게요. 기존생들은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해서 그냥 외워 지금. 하도 많이 했던 거니까. 첫째, 연결어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자가 대놓고 자기 글의 흐름을 알려준 장치란 말이야. 자, 예시 왜 쓰니? 예시 앞 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야, 부연 설명 예시까지 왜 했기니? 자, 여러분이 글 읽다가 예시가 나오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예시 앞 문장은 필자에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둘째, 이런 문장의 특징 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언제 쓰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뭘 읽었다는 얘기 이게 아, 근데 내 애들 다 알아. 쓰레기야. 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에 써도 이섭에서 집중해 이 장치란 말이야. 그럼 대놓고 연결어를 만약에 표시되어 있다 치자. 앞 문장 해석이 길고 복잡하면 쫄래? 쫄지 마세요. 한 번 읽고 그냥 넘기면 돼요. 그냥 나 해석 안 됐나 보다.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야, 필자가 자기 말을 왜 요약 정리하지? 그래서 그런 까닥에? 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까닥이 결과적으로 무조건 빨간 펜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더 세죠? 다시 말에는 왜 쓰는 거지? 재, 그쵸, 재진술. 강조하는 겁니다. 필자가 자기 말을 강조하니까 밑줄이에요. 자,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문장 해석의 원리,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접근의 원리 또는 오답책의 원리가 항상 날 거야. 역대 기출문제 중에 연결어 있는 게 많았어? 없는 게 많았어? 있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비율적으로 게임이 안 되고요. 오늘, 이번 시험에도 있다는 거지, 당연히. 둘째, 근데 꼭 연결어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 수업에서 이제 빰파라밤이라고 하는데 필자의 노골적인 주하는 문장이야. 야, 생적으로. 명령문.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야만 한다. 뭐말, 필... 야, 대놓고 필자의 노골적 주장이에요. 또는 필자가 자기에게 지가 뭐뭐 하는 건 중요하대. 야,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쓰겠니? 자, 눈치챈 사람. 기존생들은 말할 수 있지, 지금.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이게 영어든 한국어든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다고? 야,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공통증이 뭐야? 본동사입니다. 문장 전체의 동사를 보면 알아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주어는 백날 봐도 주장인지 아닌지 몰라요. 동사가 주장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다음. 해석상, 예시장, 예시장 문장. 필자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게 자문, 자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을 했겠니? 그런데 안타깝게 이번 시험에 한 개밖에 안 나올 거야. 실험이나 연구에 가담을 무척한 실험 연구 결과. 그다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주장하다. 우린 생각한다. 우리는 믿는다. 나 이거 어느 수업을 하든지 간에 이거 맨날 반복하는 거 아시죠? 기능생들은. 외웁니다. 하도 많이 해서. 그다음. 마지막 이거예요. 대입한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이 그러나 주제가 하나밖에 없잖아. 자, 이제부터 연습이 이거예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미리 구관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저 문제 조건의 원리에서 했던 말 다시 한 번 반복할까? 아마추어 얘기할게. 문제 풀 줄 모르는 애들이 문제 어떻게 푸니?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똑같이 다 읽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게? 시간이 부족해요. 어이없는 얘기. 우리가 아마추어인 거 알지? 우리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자, 그러나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며. 그럼 어디만은 필수를 일단 요약해야 돼? 그쵸. 소재와 마지막 문장. 결론은 필수, 요약상. 어느 대입하기든지 간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요약을 하셔야 돼요. 소재도 알고 결론을 알아야 돼. 그런데 중간에 뭐가 나올 수 있어? 주장하는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문제 접근의 원리 꼭 고대로 풀어볼게. 내가 이거 처음부터 읽으면 내가 진짜 아마추어라고 얘기했어요. 저 10초만 딱 빼라고 그랬지. 문제 풀기 전에 10초만 문장 들어가지마. 문장의 구조를 보세요. 내가 근거되는 문장은 근거되지 않는 걸 미리 구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따 강약이 되거든. 강조, 주장하는 문장이면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하는 거고 근거가 아니면 그냥 해석을 안 되면 읽고 넘기면 되는 거야. 자, 그때 방식대로 그대로 그대로 하자. 원래부터 첫 문장과 마지막은 유약할 테니 쉬우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 어떻게 하면 돼? 주어와 본동사만 보면 돼요. 본동사. 야, 만약에 학생이 뭐뭐라면 그것도 너무 동사가 뭐라고 할게? 해야만 한다. 야, 뭐뭐 해야 한다.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 표시하고 글을 읽으세요. 강약이 술되니까 무조건 이거 요약하셔야 돼요. 아무리 쉬워도. 그 다음 문장 야, 아직 10초만 빼는 거야. 문제 풀기 전에 그 다음 문장은 뭐니? 그것은 뭐뭐이다. 뭐뭐 이다는요.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주장하는 문장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 쭉 넘기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은 뭐야? Reading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길어. 기여하다. 야, 기여한다가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에 안 들어가지. 그럼 그 다음 문장. 이것은 암시한다. 해야 한다 할 필요도 아닙니다. 끝. 여러분들, 제가 우리 대입화 문제 풀 때요. 내가 이거 진짜 얼마에 풀었는지 아니? 50초에 풀었어요. 뭐냐면 읽기 전에 근거되는 문장 표시하고 있는 거와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속도도 얘가 더 빨라요. 정확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난 이 글에 소재도 알아. 주장하는 문장도 알아. 결론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치러요? 소재도 알고 결론도 알고 중간에 주장문도 알고 있는데 틀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정답 구하지 말고 뭐라고? 오답만 제끼면 돼요. 그럼 첫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약할 때는요. 수식어구는 해석은 하지만 요약하지는 않습니다. 주어 또 넘쳐볼래? 주어가 보니? 배우는 것은. 뭘 배워? 특정의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이제 해석은 할게. 분자와 같은. 수식어구는 해석은 하되 요약은 안 합니다. 특정의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동사하자. 필요로 합니다. 이제 목적어 하자. 개념을 배울 땐 뭐가 필요하게? 뭐 이상? 단지 한 번의 노출. 그 개념에 한 번 노출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첫 문장의 소재가 보니. 너 어떤 개념을 배우려고 하면 한 번 노출돼서 안 되는 거야. 그 이상이 필요한 거야. 이제 주장하는 문장 가자. 주장. 슈도 있어요. 만약에 학생이 기억하고자 한다면. 과학 개념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이제 주장하는 문장 유학할게. 그 또는 그녀는. 경험이 이제 찔메야지 찐따라고 할게.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끝. 야 소재도 알고 주장도 안 나. 야 뭔가 별로야 뭐라고요? 여러 번. 다양한 방식에서 배워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나 이거 읽지 말라고 얘기한 거 없어. 우리 문제적 개념 원리 하시다면 알죠. 전 문제 읽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실전에서 대충 쭉쭉.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1.2배속 3배속 읽는 거야. 왜? 근거 아닌 건 아니까. 근데 스토리 라인을 알면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쭉 읽어다 싶게. 결론 가보자. 이제 망한 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망한 거 보여드릴게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문자가 많이 있다. 이것이 뭔지를 몰라. 그럼 한 문장 다시 앞으로 올라가야 돼. 망했어. 그래서 한 문장 더 올라가서 여기도 표시한 거야. 되니? 여기만 읽어보자. 독서하기, 비디오 게임보기, 다른 사람 생각하고 들어보기. 이게 기여하지 않습니까? 보다. 나중에는 읽으세요. 솔리드가 효용사일 때 확고한, 또는 견고한. 확고한 개념의 이해를. 그렇단 말이야. 이것저것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끌 거야. 섭센티브가 상당한 유용한 이해를. 복잡함과 뉘앙스의 개념의 끝. 소재, 주장, 결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찔리니? 소재, 한 번 이상 노출되어야 된다. 주장,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결론, 그러면 이해되는데 도움 준다. 이것 진짜 1분 컷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오답 안 지울게요. 다 보이니까. 다 몇 번이었겠니? 1번이었어요.